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강원도에 가장 동경받는 21세기의 성지대학으로 새로운 탄생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위해서 글로벌 명문 헬스케어 대학으로 우리 지역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 지역사회와의 연대, 사회적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대학으로서 과거하는 타일, 새로운 뜻, 새로운 비전, 또 새로운 감을 가지고 민주 대학을 지향하면서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기대학교에 더욱 관심과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주와 강원도를 넘어서 중부 내륙군의 중심대학, 중부 내륙군의 중심도시로 사회협력을 통해 지역과 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들의 푸른은 설립을 보라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라는 가산말처럼 앞으로 100년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상기대학교에 학생이 스스로 찾는 데여 진정한 배움을 베푸는 데여 교육 혁신과 사회협력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여 발전하는 상기대학을 지켜보겠습니다. 가자! 사회협력과 공영사학을 위하여 상기대학교와 함께 치아가산보다 더 큰 인물을 키워내는 그런 위대한 학문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선배, 후배, 교직원, 교수님이야 모든 분들이 큰 땀 눈로 이뤄낸 대한민국 최고의 민주사학인 상기대는 민주화 이후의 미래사학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대학교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상기대학교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 대학 민주화의 상징인 학교입니다. 사회협력과 공영사학의 길로 나아가는 상기대학교의 길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학원 민주화와 올바른 발전의 굳건한 동량이 될 것을 믿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 대학하는 상지 구성원의 결정에 특이한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나라 사학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상지대학교 개교 65주년을 축하합니다. 상지대학교 6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월요일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상지대학교 개교 65주년 및 상지영서대학교 통합을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지대학이 되기 기대합니다. 원주 한살림이 상지대 개교 6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먼저 상지영서대와 상지대의 통합을 축하드리면서요. 상지대 개교 6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 상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서 유명한 민주공영대학이 되기를 민주공영대학으로 거듭나기를 우리 대학과 교육을 책임지는 많은 창의적 인센트를 키워주시기를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하ént 한글자막 by 한효정